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이유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두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건축 현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데는 우리들과 다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채용합니다 교사들이 신학대학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봅니다 저는 교사들이 몸은 건강한가 봅니다 저는 교사들이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를 봅니다 저는 교사들이 현재 있는 교사들과 잘 어울려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전문성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우리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순수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순수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순수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실력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시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 Samuel 16, verse 7 But the Lord said to the Samuel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men look at Me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마누엘의 의미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물론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딜라워 성교사님은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지금 이곳에 파키스탄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파키스탄의 대통령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파키스탄의 대통령이 있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해도 파키스탄의 대통령과 딜라워 성교사님이 함께 있다는 그 특별한 기분 파키스탄의 대통령과 딜라워 성교사님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와 함께 해도 우리들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려 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전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려 함이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룡에게 끌려 마격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마개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개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개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며 사탄이 물러가는 권세를 있으셨지만 제자들은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냅두는 권능을 주시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귀신을 냅두는 권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으로 홀리거나 직접 대면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귀신은 게으름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귀신은 불평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귀신은 우울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귀신은 남을 정제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어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사하러etzen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사하謝